자 이번 시간에는 시저링 투 미들 오브 헬 이라는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명 그대로 시저링 캐치 중지와 약지로 하신 다음에 이 상태 그대로 미들 오브 헬로 마무리 하는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저링과 미들 오브 헬 먼저 익히고 오셔야 합니다 화이트 엔델 해주신 베이직 그립에서 시작을 하고요 이 상태로 호라이즌 탈 하신 다음에 에어리얼 해주시고 여기서 포인트는 중지와 약지로 시저링 캐치 해주시는 겁니다 평소에는 검지와 중지로 기체를 했지만 중지와 약지로 기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 상태로 미들 오브 헬 했던 것처럼 그대로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중지와 약지로 핸들 회전 주시고 중지를 축으로 회전 약간 주신 뒤에 그대로 제플린 돌려주시고 헬벤트로 마무리 하면 됩니다 혼행기술 둘 다 마스터하고 왔다는 걸 가정하에 이 기술 또한 금방 익히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